한밭대학교 표성민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방핵심기술기초연구특화연구실 과제 공모에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우주계층 지능통신방 특화연구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6년간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연구는 한밭대의 센터를 두고 경희대, 충남대, 한국공학대 등 7개 대학 15명의 전임 교수들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적외도 군제위성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 관련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